안녕하세요. 참을 입만 3번, 아니 한 300번 정도 울다가 살생할 뻔한 40대 여자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겠죠?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셨나요? 그저 로맨틱하게 상대방을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아니면 나이도 차고 주변에서 가라가라 하니 적당히 시기 맞춰서 적절한 상황이어서? 아니면 얼른 나만의 가족, 내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게 복합적이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 어른이 되기 위해 결혼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만 많고 예민했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물론 사랑이란 감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도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듣기만 해도 조건이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서른 중반까지 결혼을 못했었나 봅니다. 제가 마땅한 상대를 못 만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그때는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승진 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상태였고 제 동생들은 하나둘 먼저 결혼을 했지만 처음에만 좀 외로웠지 이제 그 감정이 서서히 무뎌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무뎌지는 것 같다가도 무슨 한파나 열대야처럼 시기 맞춰서 한 번씩은 찾아오는 거더군요. 그래서 저는 식물 키우기 동호회에 들어갔었죠. 운동은 뭔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오로지 친목만을 위한 모임은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그리고 식물 키우기 동호회가 좋은 점은 회원들끼리 구하기 힘든 식물을 구하는 법이나 시세에 대해 공유를 하고 식물별로 키우는 법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줄 뿐 서로 얼굴 보려고 만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뭐 진짜 드물게 원하는 회원들만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였죠. 근데 한 번은 그 동호회의 하우스에서 모종을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 모임에서 회원님들에게 모종을 하나씩 드리겠다고 우시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받은 모종은 유칼립투스였거든요. 근데 하우스를 하는 그 회원님께서 그 묘종을 주시면서 아이고 어제 키우기 어려운 것만 남았네. 이게 키우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식물 키우기 초보였지만 유칼립투스가 얼마나 키우기 힘든 식물인지는 그 명성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다른 회원들이 무난한 식물들은 다 받아가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잘 키워봐야죠. 라고 대답하고 말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회원 한 분이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 이거 폴리안이네요. 저도 이거 키우고 있어요.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향이 강한 종류인데 방 안에서 은은하게 향이 돌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 키우셨나 봐요. 부럽네요. 유칼립투스가 키우기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나름 생존력이 끈질긴 식물이라 할만하더라고요. 혹시 키우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연락하실래요?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어렵다던 유칼립투스를 키워낸 남편은 제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았죠. 그 후로 남편과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었는데 제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주고받는 연락 내용이 전부 식물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분갈이는 언제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집 온도는 어떻게 유지를 하며 야외에는 얼마나 내놓고 물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주고 이런 질문과 답변만 주고받다가 뭐 밥은 먹었냐, 오늘 하루는 어땠냐 등등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제 유칼립투스는 몇 달 살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지만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감에 반했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밤에 분갈이 하는 거 실패했어요. 시간 되실 때 분갈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놨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본인이 직접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시간 될 때 글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주실지 몰랐다. 정말 감사하다고 하니까 남편은 먼저 도와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라고 하더군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일에도 책임감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오로지 책임감이 넘친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끌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투철한 책임감만큼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연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선술집에서 맥주를 가볍게 마시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날 그 선술집 사장님 기분이 굉장히 센치했는지 나오는 음악들마다 슬프고 잔잔한 겁니다. 뭐야? 사장님 오늘 실현당했나?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는데 갑자기 앞에 앉은 남편이 소매로 눈가를 닦는 거예요. 어? 진욱 씨 지금 울어? 어? 아니 그냥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물론 노래가 진짜 감명 깊고 감정의 파도가 막 휩쓸려오면 눈물이 벅차오른다고 하지만 오로지 노래만을 듣고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스스로 약간 감정이 메마른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남편이 정말 신기하고 보통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죠. 그때는 이런 점까지 좋았습니다. 전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인생사 세용지 말하고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일부분들이 제 등을 찌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남편과의 결혼은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전부터도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고 별다른 잡음 하나 없었거든요. 남편의 가족은 다섯 식구로 저희 집과 같았죠. 심지어 남동생, 여동생 다 있는 집에 장녀, 장남이라는 것도 같았어요. 집안의 첫째로서의 공감대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남매와 남편의 남매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 동생들은 성격이 워낙 건조해서 서로 연락은 하지만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하는 사이에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성격이 워낙 무뚝뚝해서 서로 그러거니 하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남편 휴대폰으로 매일 하루에 두 통 이상은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냥 안부 연락도 있었지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동생들 태어나서부터는 어머니한테 늘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동생들은 내 책임이라고 커서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집안 어른이 너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러워진 거지. 어려서부터 동생들은 네 책임이라고 가르친 남편의 어머니 바로 제 시모가 어쩌면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시부모님은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시아버지와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시모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의 책임감이란 얘기는 시모의 입을 통해 상견회 자리에서도 한 번 나왔고요.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남, 장녀, 어쩌다 보니 집안 마지들끼리 만나게 됐네요. 뭐 마지랑 둘째나 막내 이렇게 만났으면 서로 집안의 할돌이에 대한 부담이 줄었을 텐데 마지들끼리 각자 집안 돌보고 동생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정신 팔리면 싸우기 십상이잖아요. 시모는 저와 남편 둘 다 집안의 마지라서 결혼 생활하면서 마지로서 각자 부모를 챙기고 동생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서로에게 소홀해지거나 갈등이 생기는 걸 걱정하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마지가 뭐 별건가요? 저희 집은 마지라고 해서 특별히 뭐 해야 할 것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 동생들도 지에 따라서 일찍 돈벌이하고 지들 가정 다 꾸려서 독립했고 누나라고 언니라고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요 뭘. 그리고 이제 각자 가정이 생겼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그냥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 마시라 마지가 뭐 별거냐라고 했을 때 시모가 그다지 동의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전부 아주 큰 이유가 있었던 거였네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해에 일찍 첫째를 가지게 됐고 그렇게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저는 육아휴직 후 문제없이 복직을 했었죠. 물론 신경 쓰이는 일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요. 그 당시 시댁의 막내였던 시동생은 백수나 다름없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 끝이 없는 취준생 내지는 백수로서의 시간을 적고 공장에 들어가 취업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백수였습니다. 제가 막 결혼했을 때 시동생 나이가 30초반이었는데 남편에게 듣기로는 군대 복학 후 대학에 다니다가 중간중간 휴학을 했었고 약간 진로 때문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어서 취업이 늦어진 거라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약간 시동생에 대해 안쓰러운 감정을 비치기에 저도 그래 시기를 놓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동생은 단순히 의지는 있지만 시기를 놓친 건 아니었어요. 이건 시동생이 끝내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시동생이 취업 스터디니 학원이니 자격증이니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시동생은 시댁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시댁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고 다니던 학원 근처 원룸을 계약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먹고 자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해듣기만 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근데 얼마 후 시모가 제게 문자를 하나 딸랑 보내셨는데 거긴 집주소하고 음식 재료 몇 개와 반찬이 몇 개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진수 영양제 꼭 챙겨줄 것 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진수는 시동생 이름이었어요. 보니까 시동생이 이사했다는 원룸 주소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설마 이 문자 내용을 저에게 보냈다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죠. 남편은 보고 아 여기로 계약했나 보네 나중에 가봐야겠다 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 너 진수 집은 가봤니? 도련님 집이요? 아니요 저는 안 가고 저번 주에 남편이 갔다 왔어요. 너는 뭐하고? 저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죠. 예 너는 내가 너한테 문자 보낸 거 못 봤니? 아니요 보고 남편 보여줘서 남편이 갔다 온 건데요.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보냈겠어? 형이랑 형수가 좀 같이 챙겨주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진수 알러지 있는 음식하고 좋아하는 반찬 적어서 보낸 거고. 참 너도 답답하다. 안 그래도 취업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애가 혼자 살기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러니? 너는 네 동생들 일자리 알아볼 때 그런 것도 안 해줬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정말 저 보라고 보내신 거였다니. 아니 시동생이 아무리 취준생이라고 할지라도 서른이 넘었고 혼자 산다는 것도 본인 고집인데 왜 제가 거기까지 가서 알러지 있는 음식 없는 음식 기억해놨다가 냉장고를 채워줘야 하는지. 심지어 그때 저희 신혼집은 경기도였거든요. 친정하고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하느라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나와서 구한 집인데 시동생 하나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요? 참나 너무나 당연하게 제게 시동생의 거의 양육이나 다름없는 보살핌을 원하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아, 제 동생들은 그렇게 안 해줘도 다들 일찍 취업해서요. 그게 언제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남편한테 말해서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에 도련님 집에 꼭 들려서 도련님 잘 지내나 확인하라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후에는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시모가 내게 시동생을 맡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가족들끼리 서로 해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나는 시동생 집에 가서 밥을 챙겨주거나 영양제 챙겨주는 일까지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남편도 당연하게 이건 본인 엄마가 선을 넘은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제 시모께서 직접 제게 시키거나 부탁하는 일이 없긴 했지만 장남으로서 남편의 과도한 의무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 제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결혼하고 나서 가장 황당했던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시동생의 취업 사기 사건이었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시동생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저도 이름을 알 정도로 꽤 괜찮은 회사였어요. 늦은 취업에 성공한 터라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도 바로 찾아올 정도로 모두 기뻐했었죠. 시누이는 세 남매들 중 가장 빨리 결혼을 해서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동생 취업했으니까 양복 한 벌 해주고 싶다고 제게 말했고 저는 남편이 막내 동생 취업 문제로 얼마나 걱정을 하고 또 동생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걸 알았기에 기꺼이 좋은 걸로 한 번 맞추자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용돈 타서 쓰던 취준생이 갑자기 회사 생활하면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에 180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도 했습니다. 시동생은 첫 월급 받으면 꼭 보답하겠다고 감사하게 쓰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희 집에 택배로 꼬막을 보내셨어요. 친구분이 주셨다고 나눠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첫째도 아직 분유 먹는데 꼬막을 아주 한 대야를 보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 저랑 남편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라 저한테 손질해서 시동생한테도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보내셨으니 그 많은 거 섞일 수 없어서 간단하게 손질만 한 다음에 아기는 가까운 친정에 맡기고 나서 시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평일이고 이른 시간이라서 시동생은 분명 회사에 가 있을 시간이었는데 저는 시모께 시동생 원룸 비밀번호를 물어서 찍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 어, 형수님? 회사에 갔어야 할 시동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 도련님이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냐라고 물으니까 시동생은 좀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연차를 내고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동생 집에 오기 전에 분명히 시모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보면서 시동생이 그날 출근을 했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시모는 애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출근한 날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뭔가 시동생이 당황해하면서 어정쩡하게 구는 것도 의아했고 어정쩡하게 구는 것도 의아했고 무엇보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옷들이 회사에 입고 다니는 세미정장이 아니라 전부 추리닝 청바지 같은 형상복들 뿐이었다는 게 제 의심에 불을 지폈어요. 동생 두라고 자라면서 애들이 하는 거짓말에도 도 같은 저는 각자코 시동생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았죠. 도련님 일 크게 키우기 싫으면 여기서 그냥 말해요. 혹시 회사 그만둔 거예요? 잘렸어요? 처음에 시동생은 당연히 발뺌을 했죠.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오늘 하루만 딱 연차낸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침착하게 근데 왜 어머님은 도련님이 오늘 출근한 줄 아시냐고 어머님한테도 그냥 연차냈다고 하면 되지 왜 속이냐 그리고 여기 옷들 보면 도무지 회사에 입고 나가는 옷들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회사 상호명을 아니까 전화해서 김진수 사원이 있는지 퇴사를 한 건지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 그냥 여기서 말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말하더군요. 사실 취업을 한 적도 없었다고요. 취업은 안 되고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진짜 취업할 때까지만 연계한 거랍니다. 그리고 진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직을 했다고 하려고 했대요. 그냥 별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동생이었으면 후드렵했을 텐데 그냥 저는 시동생에게 빨리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고하라고 지금 일가 친척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에게도 도련님 취업한 거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그대로 둘 거냐고 했어요. 시동생은 몇 번 주저하더니 이내 제가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시동생에게서 사실을 들은 시모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대뜸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진욱이 너도 그렇고 지혜 너도 그렇고 진수가 이런 거짓말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어? 네? 아니 어머님 제가 알고 나서 바로 도련님 설득한 거잖아요. 빨리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요. 영문 모를 소리를 하던 시모는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애가 저렇게 거짓말할 때까지 뭐 했냐 내가 잘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형이 돼서 그런 것도 못 챙기냐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불똥이 이렇게 튀네요. 심지어 제게 너는 이 일을 이렇게 터뜨려야겠니? 진수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형수한테 지 거짓말 다 까발려지고 그냥 제 말대로 차라리 진짜 취업되면 그때 말하는 게 나았지. 괜히 긁어 붓으로 만들어서 아주 사람 속을 이렇게 문드러지게 만들어 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그냥 시동생에게서 뺨 맞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게 시모가 분명히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저와 남편 탓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말을 그냥 심각한 얼굴로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 침묵에 욱해서 제가 대신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그러다가 진짜 취업이 안 돼서 도련님 거짓말이 점점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건 저나 해원 아빠를 탓하실 게 아니라 취준이 좀 길어졌다고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한 도련님에게 책임을 물으셔야죠. 얘 책임 물을 게 뭐가 있니? 진수죄도 제대로 속이 불편했겠지. 얼마나 막막하면 가족들 상대로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뭐 얘 거짓말이 누구한테 딱히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 아휴 속상해서 원 어머니 말 듣고 보니 왜 도련님이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네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 괜찮은데 왜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저나 애 아빠는 도련님 취업됐다고 양복에 용돈까지 두두게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이 줬었는데 당연히 피해가 있죠. 피해가 없다는 건 어머님만의 생각이고요. 저는 이 사건으로 시모와 완전히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시동생이 기한 없는 취준 생활을 줬고 생산직으로 공장에 들어가게 됐고요. 아무래도 그런 거짓말을 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양심에 찔렸나 봅니다. 진짜 질리는 건 시모는 시동생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다 기센 형수님 등살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게 늘 기가 세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동생까지 잡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지 집에서 동생들도 저렇게 잡았을 거라는 소리를 잘도 하셨죠. 그럼 저는 제 동생들은 잡을 것도 없이 지 일 다 알아서 잘하고 가족들한테 사기도 안 쳤어요. 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아무리 제 시부모님이지만 그냥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거나하게 말아먹었다거나 할까요? 한 번 당해보니 제가 뭐라든 집안의 나쁜 일은 죄다 며느린 내 탓을 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한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모에게 시동생을 공돌이로 만든 기센 형수님 취급이 억울한 게 그것도 몇 년 하다가 그만뒀네요. 참나 괜히 욕먹은 저만 불쌍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시동생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집안의 공식 징징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바로 시댁에 와서 징징거리는 게 거의 일상이었죠. 신혼 초 시누이와 이면식이 거의 없었을 때는 시누이가 저와 남편을 찾아와서 본인 결혼생활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게 그래도 들어줄만 했거든요.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이르게 결혼했다더니 아무래도 건대기겠거니 했어요. 시누이가 저하고 몇 번 대화를 해보더니 역시 오빠보다는 같은 여자인 새언니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연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결혼생활 고민이나 불만들 계속 듣다보면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처럼 머리 아파오는 거 심지어 시누이의 이야기 속에서 시누이의 남편은 당장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진짜 너무 힘들겠다 아가씨 남편 너무하네 라고 하면 갑자기 태세 전환하더니 그래도 우리 남편 나한테 잘해요 이래서 저를 황당하게 만들곤 했죠.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그냥 입 닥치고 듣기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더니 결국 이혼했습니다.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더니 결국 근데 그것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혼 사유가 시누이가 그렇게 망나니나 다름없게 말하던 시누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누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시누이의 허영신과 심각한 낭비벽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더라고요. 직업도 없고 재산 분할도 많이 받지 못한 시누이는 조카 양육권도 뺏기고 친정에 아예 눌러앉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얼마나 귀찮게 하고 인간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다시 시댁에 돌아온 건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괜히 짠했고요. 근데 그 마음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이라고는 안 해본 시누이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시누이는 오늘은 어디 면접 보고 왔고 어디 갔다 왔다 카페 일하고 싶은데 나를 써줄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창 떠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하면서 팩시만 6번 탔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 구두는 돌아다닐 때 불편하다고 걷기 쉬운 면접용 구두를 하나 사야겠다고 하고 곧 여름이니까 여름용 정장도 하나 사야겠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직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돈 쓸 궁 이밖에 안 하는 겁니다. 아가씨 일단 일 찾기 전까지는 돈을 좀 아껴 써봐요. 택시 그만 타고 지하철 타는 게 훨씬 싸고 빠르잖아요. 솔직히 서울에서 차 막히는 시간 다 합치면 이력서 있는 자기소개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면접 하나를 더 볼 수 있을걸요? 아 근데 저는 지하철에서 사람들하고 낑겨가는 건 절대 못하겠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가까이만 있어도 불편한데 살까지 맞대한다? 어우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누구는 그게 좋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나요? 다 효율 때문인데 아가씨 자유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 일 시작 전에 너무 돈 펑펑 쓰는 것 같아서 한 이야기예요. 그냥 기본 생각부터 돈이 세워나갈 수밖에 없으니 일을 시작해도 돈이 모일 수가 없죠. 시누이는 이후에 학습지 센터에서 방문 교사일을 시작했는데 일 생겼다고 아주 마음 놓고 카드를 긁고 다니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도 200이 안 됐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본인 처지도 모르고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는데 시모가 남편에게 황당한 부탁을 하셨어요. 바로 시누이가 따로 나가서 살 전세금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잘라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우리 애가 둘이고 각자 버는 거 모아도 생활비에 보험금 집 대출 집 대출 이자에 적금 적금 도와주고 빚을 내서 도와주는 방법 뿐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신우 앞으로 대출받아서 이사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알겠다고 제 말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게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매정한 것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남편 앞에서 칼까지 빼들었어요. 혹시나 시누이를 돕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도우라고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까 놀랐는지 걱정 말라고 절대 안 돕겠다고 생각도 안 했다고 엄마에겐 내가 말하겠다고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 뜻을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아듣긴 개뿔 지 막내 동생 하고 똑같은 짓이나 하고 있었네요. 몇 달 후 시누이는 시댁 시모가 운영하던 슈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댁 근처에 방 두 개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남편이나 저에게 말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좋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견하고 만 거였죠. 그걸 만들었던 건 알고 있었어요. 저하고 상의하에 둘째 태어나고 나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 몰래 삼천만 원을 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걸 발견하기 전에 남편이 연장을 하러 은행에 갔던 건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저는 물었어요. 어디다가 썼냐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냐고 하면서요. 제 예상은 적중했네요. 그 삼천만 원은 신우이 월세 보증금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이혼이라는 말 꺼낸 게 그냥 우습게만 들렸나 보다. 그치? 하 여보 미안해 근데 부모님 앞으로도 대출이 안 나오고 진영이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한 대출을 받기 어렵대. 웃기지 마. 그냥 당신 엄마나 동생이나 장남이라는 구실로 당신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야. 대출 이자나 원금 자연스럽게 당신이 갚게 하려고. 진짜 질린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남이라는 책임감이나 장남이라고 당연하게 당신한테 모든 요구하는 당신 가족들이나 남편은 제게 눈물까지 보이며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동생이 사정사정을 하는데 무시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더군요. 이미 같이 살면서 남편의 눈물값이 개똥값이나 다름없다는 걸 안 저는 넘어갈 마음이 없었죠. 눈물 짜지 말고 마지막으로 날 잡고 싶다면 그 보증금 매달 시누이한테 갚으라고 하라고 했어요. 최소 50만원씩 매달 갚으라고요. 남편은 개가 월세도 내는데 어떻게 50만원이나 갚냐고 했는데 저는 그럼 이혼이라고 나는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말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딱긴 애켜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제 뜻을 신우에게 전했고 신우이는 뭐가 당당하다고 저를 찾아와서 따지더군요. 언니 언니 아니 제가 어떻게 50만원씩 오빠한테 갚아요. 안 그래도 보증금 적어서 월세 나가는 것도 빡빡한데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면서 그렇게 무턱대고 계약해서 이사를 하면 안 되죠. 아가씨 일 시작한지도 1년이 안 되고 아직 따로 살 능력 없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아가씨 이혼하고 힘든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가씨네 오빠도 아가씨처럼 힘들게 하고 싶으면 돈 갚지 말아요. 나는 이혼하고 나서 내 처지에 맞춰서 잘 살 자신 있으니까. 단호하게 말하니까 고가화 하면서도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원씩 보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달은 50만원 어느 달은 40 또 35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했는데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진영이가 이번 달에는 돈 나갈 곳이 좀 많았대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진짜 찾아가서 받아내고 싶기도 했는데 저도 지치고 그래 보내는 것만으로 다행이지 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진짜 결혼생활 내내 물론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편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나와 우리 아이들보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동생들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종종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 올인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남편은 한 달이는 나와 내 아이들이 있는 집에 그리고 그리고 한 달이는 아직도 시댁 장남으로서 가있어 우선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말입니다. 물론 서로의 부모님에게 동생들에게 잘하고 가족으로서 챙기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점점 내 결혼과 남편이란 사람에게 회의감이 올 때쯤 그 적적한 마음을 정점까지 끌어올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술은 안 마시고 들어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밤 10시까지 강감무소식이더니 전화를 해보니 받지도 않아요. 아무리 금암때쯤 제가 남편을 많이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애들만 재운 다음에 혼자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문자를 남기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있었어요. 밤 12시 반이 넘었을 때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대체 어디야? 어 나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뭔가 술이 취한 것 같으면서도 말짱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늦도록 연락이 안 된 게 미안해서 안취한 척 하려는 건가 했습니다. 근데 아직 덜 깬 정신에 제게 본인이 어디 있는지 실토했을 때 저는 그 장소를 듣고 그냥 바로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나 나 여기 싫은 경찰서야. 뭐? 경찰서?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거기 왜 있어? 대체 무슨 일인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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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실수를 해서 진짜 잠깐 했는데 그걸 그렇게 들키냐? 횡설수설한 남편이 한 실수는 다름 아닌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사회에서는 늘 뜨거운 감자였고 사람들 모두 술 먹고 운전을 했으면 감형이 아니라 더 엄벌이 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 무책임의 끝판왕이나 다름없는 짓을 제 남편이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네요. 저는 뭐라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아침까지는 간다고 뭐라 하는 걸 무시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그래도 책임감 하나를 보고 결혼을 한거나 다름없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 결혼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믿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의 책임감은 그저 선택적인 거라고 말입니다. 지 가족들 여기서 가족은 저와 제 아이들이 아니고 지 부모님과 동생들 앞에만 무한하게 발의가 될 뿐 다른 곳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시모와 동생들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고 음주운전이라는 끔찍한 짓도 차마 집에 있는 저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지르지 않았겠죠. 10분 자다가 깨고 30분 기절해 있다가 깨는 걸 몇 번 반복하니 금세 해가 떠 있더군요. 아침 8시가 지나니 어디서 쩔어 있다 온 몰골의 남편이 집에 도착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쭈뼛거리면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 잊지요. 아니면 일찍 깬 거야? 애들은 아직 자 토요일이잖아. 아 그럼 아직 밥 안 먹었겠네. 아침 안 먹어? 나 배고픈데 진짜 기가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지금 그 뚫린 입에서 나오는 게 배고프다고? 그 소리뿐인가 싶어서 꼭지가 도는 것 같았네요. 저는 무의미하게 켜둔 TV를 끄고 남편을 쳐다봤죠. 배가 고프니? 지금? 그 짓을 해놓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아? 하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많이 취한 것도 아니고 진짜 잠깐 아니 진짜 잠깐 이 정도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차 운전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말은 똑바로 해. 무슨 일이 있었으면 당신 이렇게 빨리 못 풀려나지. 진짜 제정신이야? 만약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우리 애들은 아니 만약 당신이 진짜 사고 쳐서 한 사람 인생 나락으로 만들었으면 그 죄값 어떻게 치르려고 술 처먹고 운전댈 잡아 와이프 모르게 동생들한테 그렇게 퍼준 인간이 고작 대리비 몇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비단 남편의 음주운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편에게 화가 나고 서운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울분을 모두 쏟아내고 남편에게 어떻게 지금 미안하다 사과보다 배고프다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지금 밥 차려달라는 소리를 해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그때 삐비빅 하고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누구지? 하는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눈을 한 번 질끈 갔더니 엄마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이 시간에 왜 오셔? 아까 당신한테 전화한다는 걸 실수로 엄마한테 했거든. 환장하겠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시모까지 찾아오다니 남편과 대치 중인데 거실로 들어온 시모는 이미 울그락불그락 하는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현관문 밖까지 다 들린다 다 들려 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아니 그럼 어젯밤 내내 술 먹은 애가 해장 좀 하자고 할 수도 있지 너는 주말 아침부터 그렇게 남편을 잡아야 속이 편하니?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야? 남들이 이 집은 부인이라는 게 남편 아침밥 주기 싫어서 주말 아침부터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막대 먹은 집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아침 안 차려주는 집안이 아니라 애 둘 있는 아빠가 음주운전으로 병차서 갔다 왔다고 무책임한 인간이 사는 데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냥 술 먹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술 취한 주제에 운전대까지 잡아서 사고칠 뻔한 인간 뭐가 예쁘다고 해장시켜줘요 어머님 아들 해장시켜주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데려가서 밥 차려주세요 뭐? 이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저 돈돈 돈밖에 모르는 게 허구한 날 내 아들들 내 딸 무시하고 잡두리하고 내가 아주 너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피가 거꾸로 쏟다 못해 아주 바짝바짝 말라 네가 이런 이 애가 얼마나 괴로우면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지까지 하겠어? 그저 어머님 눈에는 또 이것도 다 제 잘못이죠 근데 어머님 아들이 저 꼬라지인 거 죄송하지만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님 잘못이에요 도련님이 아직까지 변변치 않은 직장 없이 본인 하나 책임 못 지는 것도 아가씨가 이혼 후 내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전부 그렇게 키운 어머님 잘못이지 제 잘못은 하나 없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남의 집 딸한테 책임 정가하지 마시고 거울이나 한번 보세요 저는 이마를 끝으로 바로 시모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채가 잡히고 멱살이 잡혀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뻔했어요 다행히 버티긴 했는데 시모의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은 나올 것 같고 옆에서 이 광경 다 지켜보는 남편은 말리지도 않는데 그때 이게 다 뭐하는 거야 라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누군지 파악을 하기도 전에 우당탕하고 뭔가 바닥에 쏟아져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강한 힘에 의해 저는 시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제 눈앞에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셨고요 엄마 이게 다들 뭐하는 거야 지혜야 너 괜찮아 아니 사부인 이게 아침 대바람부터 뭐하는 짓인가요 허 참나 아주 사위집에 일찍도 오셨습니다 이러니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피고 살지 뭐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 이 이른 시간에 내 딸 집에 와 있는 건 사부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와 시모 두 분 다 저희 집 도어락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두 분 다 모르시다가 시모가 하도 남편에게 계속 물어봐서 남편이 끝내 알려드렸는데 그때 저도 저희 어머니께 알려드린 거였어요 또 친정이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려서 첫째 둘째 낳고 나서 한동안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다 됐고 왜 이러고들 있었나 누가 설명 좀 해봐 김서방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사부인이 네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 아니 내가 도착하니까 이게 아니 사부인의 장녀같이 잘났다고 아침에 들어온 남편 밥도 안 준다고 성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그냥 아침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걸려서 아침에 들어온 인간 제가 뭐가 이쁘다고 아침밥을 차려줘요 뭐 김서방 자네 음주운전 했나 아휴 진짜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어 아니 사부인 남의 아들 잡지 말고 대게 딸이나 잡으세요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흥 사부인이 마흔 넘은 아들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으니 이 사단이 났는데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까 아까도 음주운전한 댁내 아들을 잡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귀한 딸을 잡고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기가 막혀서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온 용건이나 말씀하세요 용건이나 할 말 없으니까 말 돌리는 겁니까 그래요 나 댁내 귀한 아드님이 얼마 전에 연락해서 장모님 파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싸들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도 내 딸이랑 결혼한 사이 먹고 싶은 거 주려고 왔는데 사위는 음주운전에서 들어오고 사부인이란 사람은 내 딸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 이 무슨 저희 어머니 말을 듣고 시모와 저 그리고 남편까지 아까 붙어있던 저와 시모를 말리느라 바닥에 쏟아진 반찬통으로 눈이 갔습니다 거긴 어머니 말대로 파김치하고 각종 밑반찬들이 있었는데 파김치가 들어있던 통은 떨어지는 충격에 살짝 뚜껑이 열려서 김치국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찬을 보던 시모가 갑자기 혀를 끌끌 차더니 아 이딴 거 뭐가 맛있다고 가져와서 회방이야 회방이 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살짝 열려있던 파김치 통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리고 안에 있던 파김치가 와르르 쏟아져서 거실 바닥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시모의 무개념이나 다름없는 발길질은 김치통 뚜껑만 열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뚜껑까지 함께 열리게 만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바닥에 쏟아진 파김치를 가만히 보시다가 침착한 목소리로 사부인 제 파김치 먹어본 적 없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파김치를 맨손으로 한 움큼 집으시더니 그럼 어디 맛을 좀 보여드려야죠 그런 말 못하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냅다 손에 들려있던 축 늘어진 파김치를 심어 얼굴에 팍 하고 던져버렸어요 아유 내 눈 아이고 매워라 아이고 매워 죽겠네 파김치는 차 파는 소리와 함께 아주 찰지게 심어의 얼굴에 붙었고 눈 안에 매운 김치 양념이 들어간 심어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얼굴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심어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맵죠? 내 김치가 좀 매워요 그래도 맛은 아주 좋은 겁니다 남편은 심어를 부둥켜안고 주방 싱크대로 가서 얼굴을 씻겼어요 근데 막 얼굴에 묻은 양념을 씻어낸 심어의 얼굴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파김치를 던지셨습니다 아 장모님 김서방 자네 어머니 얼굴 씻겨드리고 싶으면 나가서 씻겨드려 나나 내 딸이나 자네 얼굴도 그렇고 자네 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으니 더 심한 아니 더 매운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알아들어? 당장 나가 지금이라도 김치통에 있던 파김치를 모두 던질 기세의 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급하게 심어의 얼굴에 남은 김치 양념을 닦아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고도 한동안 분이 안 풀려하셨어요 내가 저딴인간 아들 먹이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반찬을 챙겨오고 아휴 답답해 아휴 속 터져 저는 그런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치우고 있었는데 어머니 속은 터지셨겠지만 저는 어머니 덕분에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께 정말 못 볼 꼴 보여드리는 부류를 저질렀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로 남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제 아이들의 생물학적인 아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됐죠 제가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남은 정이 떨어져 나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영향을 주긴 했고 무엇보다 제가 시모에게 붙잡혀 진짜 짐승처럼 끌려다닐 때 그걸 말리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에게서 더 이상 부부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이 아예 휘발된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차마 본인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다 미안하다 자신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을 늘어났지만 제게는 닿지 않았죠 끝내 이혼을 이야기한 제게 남편은 자신이 엄마와 동생들을 안 보고 살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당신이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엄마하고 연락도 정말 안부만 최소한으로 하고 찾아오시는 것도 내가 막을게 진수나 진영이도 내가 걔들 부탁 들어주는 일 이제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나 정말 당신하고 우리 애들만 보고 살 테니까 제발 여보 이혼은 안 돼 우리 이혼 까진 제발 가지 말자 남이 보면 진짜 당장 용서해 주라고 할 만큼 절절하게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걸 보면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저는 무릎을 꿇은 남편에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팔자 같아 그냥 평생 당신 어머니 말 잘 듣고 다 큰 동생들 챙기면서 간 쓸개 다 빼주고 사는 게 그게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지 그냥 나하고 결혼했던 게 당신한테 맞지 않았던 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내 길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길 가 난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에서 당신하고 마주칠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남편이 제 강경한 거절 끝에도 몰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 신우이에게 줬던 것과 제가 시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 그걸 말리지 않고 방관했던 거 그리고 음주운전 이력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음주운전 벌금과 함께 제게 위자료를 줘야 했죠 아쉽게 단독 양육권은 받지 못했지만 주 양육자는 저였기에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 둘을 데리고 싱글 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그저 막막하기만 했죠 부모님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동생들도 제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든든하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또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받고 나서 보니 이게 바로 가족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남이라고 뭐든 동생들에게 퍼주는 걸 당연시한 전남편이나 그걸 종용한 시모 그리고 또 그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 전남편의 동생들은 가족을 더 화목하거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 하나를 나락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락으로 떨어진 건 간쓸게 다 빼주던 제 전남편 이었네요 저도 그 나락으로 함께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막막하다는 기분보다 뭔가 시원합니다 저는 참지 않고 살았다고 저를 위로했었는데 막상 기억나는 것들은 내가 참고 살았던 그 답답했던 감정들뿐이니 말입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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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들 수 있겠죠 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우고 다시 한동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절대 후회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모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민을 한 번 말하면 조언이 필요한 거지만 그 고민을 두 번 세 번 말하면 그저 관심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는 이혼에 대한 고민을 제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털어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에 목이 말랐나 봅니다 부디 제가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진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